소리ц 으 vig 크 사 зар니 제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뭐라고? 뭐라고? 저 하는거거igation 난리는데? 살려 주 쇠 여 절을 먹지 마 enjo 나 귀찮 떨어지겠네 백매말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잡아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그냥 잡아먹는거냐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시키는대로 다 할게요 제가 말을 잘 들을게요 시키는대로 다? 말을 잘 듣는다고? 그게 뭐든지 다 빨리 말하세요 시키는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들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지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던데 역시 이걸 그냥 뭐해? 예? 계산! 네? 내가 잘됐겠다며 아 아 아 아 예 예 예 모범을 보여? 내가 오늘 불량교사가 뭔지 보여주지 과자라면 내가 죄나 바깥에 길거리에서 먹어주겠다 이거야 얘 뭐야? 괴물 맞아? 뭘 그렇게 시시해? 짜증나 착해 빠져가지고는 진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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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규칙 따위 다 어겨주지 흠 규칙 따위 다 어겨주지 흠 아이 뭐야 뭐야 엄마 아빠는 둘이 데이트 나올 것이지 우릴 왜 끌고 나와? 말만 가족 운동이지 우리 건강이 엄빠 연애 이용당하고 있다고 뭐야 뭐야 둘이 사귄데? 너 몰랐어? 둘이 지금 20년째 연애주의래 20년이나? 진짜 오래 사귀었다 뭐야? 엄마 아빠 어디 갔었지?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시겠지 그냥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끝!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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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이사다 이사레인저다 몸고생 마음고생 많았지? 힘내 여보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지 우리 순정이야말로 스튜디스다 히어로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 내가 빨리 발명품으로 대박나야 왜 자기 우강시켜주는데 미안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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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래 그 우리 순정이야말로 정말 히어로야 뭐해 안겨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부끄러워 빨리 가자 가자 여기 와서 이거 좀 보세요 아 동네사란데 이거 봐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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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아 정다장 내변의 분노를 표출하라고. 잠깐 저건 이사레인저 1호 2호 하냐. 3호 4호는 없잖아. 이거 기회로군? 지금부터 제대로 망쳐볼까. 될때로 프리즈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왜 그러세요? 정 선생 무능력 때문에 학부모 항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! 당신! 애들 차별했지? 선생답게 초신이 될 거 아니야! 당신 고소할 거야! 토끼쌤 좋아하는 친구! 너는 아무도 없죠? 선생님 왔다는데 몰랐쥬! 토끼쌤! 가식을 안 쓰면 제가 냈는데 왜요? 킹밧쥬 케이지밧쥬 어쩔테리! 왜 그러세요? 어머어머어머어머 저기요 저기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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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오세인? 네! 변신하자! 어! 아 그래! 변신 주문이 뭐지? 오! 진짜! 명천대사인 진! 아! 명천대사인 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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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좀 더 멋있지? 누나 잘 봐봐! 1번! 2번! 어! 멋있다 멋있다! 난 무조건 1번! 아이! 그 노룩리에이션 뭐임!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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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다고 이게! 어! 멋있다 멋있다! 진짜 멋있다! 어! 이거 뭐지? 니가 괜히 포지치하니까 고장난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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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지? 무슨 일인가? 어? 무슨 일이 생긴 건가? 엄마 아빠! 무슨 일 있어? 응답해봐! 아! 아! 같이 가! 당신 말 다 했어? 그래! 말 다 했다! 어? 그리고 당신 어디 데리고 다니기 얼마나 창피하잖아! 몸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멸치 같아서! 어? 그리고 성격은 물렁물렁해가지고 우유보다 나잖아! 그리고 말이야! 그 돈도 안 되는 그 허황된 발명이나 했어! 코! 어! 그! 당신! 돈 좀 잘 번다고 다 무시하는 거지! 어? 맨날 주먹만 믿고 대장지라고 다 무시하잖아! 어머! 어머! 진짜! 당신! 일부러 내 뒤에 숨어서 안 나타나잖아! 쫄보! 겁쟁아! 어이! 나 승장! 당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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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산적 같아! 어머! 어머! 시크하네! 안 좋아! 엄마! 엄마 코플렉스러워! 뭐야! 엄마 아빠 왜 저래! 어머! 진짜 이 인간이 말 탈서! 그래! 그래! 소개인 얘기 싹 다 해버려! 동대야! 저기 봐! 우수인 같아! 뭐야! 도끼쌤! 응! 으악! 으악! 명천단사! 인! 진! 어? 인! 진! 어? 뭐야! 왜 이래! 이거 고장 났나? 야! 말 좀 들려! 도끼쌤! 쌤이 왜! 야! 봉두야! 정신 차려!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! 엄마때부터 먼저 구해야지! 어! 어어! 아! 야! 왜 잡아! 아! 아! 이거 됐어! 야! 이거 진짜! 봉두야! 일단 호텔 호텔! 호텔 호텔! 빛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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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속이다 시원하네! 다 싸워라! 다 싸워! 하하하하! 뱀댕이 소발같이 삐리삐리 멸치가 지구를 지키기 빨리 지켜! 뭐? 무식하게 주먹만 쐬가지고 사람이 머리를 쌓여 머리를 머릿속에 다 근육이지? 그래 무식한 주먹만 쫓풀려! 맥주! 박사님 목소리 안 들리잖아! 박사님! 배지 고칠 수 있어요? 배지 못 고친데! 뭐? 배지는 애초에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난 건 여기 이 두 분입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변신의 동력인데 그게 고장나버렸으니 그럼 어떡하죠? 우수인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께 욕을 들이자! rawrik 아오 despite 으어 진짜 와아 아 진짜 똑바로 좀 걸어줄래?! 난 똑바로 걸었어요 산적 아줌마! 오른발 왼발 512 왠 312 oggi 512 왠어잭 오 Marine 아 rab 가 저기 효과가 있을까? 첫째, 두 분은 1m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. 둘이 찰싹 붙어있어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변신이 가능합니다. 둘째, 두 분이 또다시 공격을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지금도 인싸 배지 덕분에 이 정도로 버티는 겁니다.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마을 회의실에 모여주셨습니다. 사안이 중요한 만큼 불참자가 없게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합니다. 먼저 오늘 학교에 방문한 결과를 먼저 말씀... 잘난 학부모 회의? 이제부터 여기 내가 접선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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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지혜가구 소설 dean Susan jal ά piper 단심 마을 주민회의실 하여튼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... 이거 진짜... 뭐냐 그냥 지금 bem случаеdr& 아니, 아니, 지금 둘이 싸울대가 아냐! 빨리 우리 순간이동하자! 손잡아 손! 잡아! 와 진짜... 현길 성경 못 부르 structured 순간이동한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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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순간이동 다들 터뜨려 버려 당신 평소에 잘난 척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? 너는 평소에 말리 하러 나가잖아 그런 식끼야 정말 시끄러워 미피야 미피 선생님이 엉망이라고 우리 인념이 성적이 망가지잖아 황당하네 야 너 아빠한테 내피게 됐냐? 공부는 네가 안 하는 거지 선생님 수업이 횡노잼이에요 수업시간에 안 자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뭐? 학교에서 잠을 자 선생님 나와 뭐? 선생님 뭐? 선생님 뭐? 선생님 봉두봉자인형? 아 아니지 봉지였던가? 너희 지갑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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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옷, 야옷, 야옷. 이걱Ma. 야옷! 어머, 예의 없어라. 벌을 안 받으려고 하네. 역시 애들은 정말 빠르군. 그래, 애들의 잘못은 학부모의 잘못이기도 하니까. 또 온다. 무식가도 뺏기지 말고 왼쪽으로 피한다. 알았어! 학부모, 너희들도 선생님한테 예의시켜! 예! 휴미! 휴미!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니, 너희 아빠는 그 존재 자체가 은혜는 은혜지! 이 브로콜리랑 시금치펜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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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일어나! 아빠! 이거 아니지? 장난치는 거지? 아우, 슬퍼라.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네. 도끼쌤!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! 아빠쌤! 내 동생 부러져! 선생님 봉두 나와요! 내가 부러줄게! 여보! 여보! 여보, 일어나 봐! 아이고, 여보! 아이고, 봉두 아빠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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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! 엄마 삐졌어! 딴 녀석! 내 여자를 울려! 여보야가 스티어 디스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반상에는 내가 참여하려고! ота 헹 멈춰 주quently ğan 걷 덕구 아, 뜨거워! 아파! 아, 뜨거워! 여보! 괜찮아! 뭐, 아파? 아빠? omet stereo 이야기를 여자 여보! 아빠, 아빠 괜찮아! 괜찮아, 나 안 죽어. digo,도 잘했잖아. 아이, 너! 지금이야! 변신하자!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! 과연 그럴까? 나와라! 길쭉쭉! 벗어! 잘한다 봄! 아니! 막내 있어야 돼! 그래! 굿을 해서 준비해! 어디에 있을까? 잠시만 기다려 봐! 에브리바디! 관심집 현장에! 자기네도 너! 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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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바! 아 뭐야 이 낯선 관심은? 아무튼! 오케이! 자 오늘은 인싸레인저의 실제! 안녕! 편의점 씨! 야! 토끼 괴물이야!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! 그건 자신도 함께 해치는 일이야! 다시 우리 같으러 돌아오려면 더 이상은 안 돼요! 돌아가? 어디? 돌아가긴 이미 너무 늦었어! 우리 토쪽이 아직 늦지 않았단다? 사람들이 토쪽이를 많이 속상하게 했지! 이제 토쪽이 이야기를 들어볼까? 다들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마음 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! 토쪽이가 많이 외로웠겠구나! 그런데 토쪽이는 정말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다 싫었니?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하면서 우리 봉도 멋있는 걸 하나씩 한 번 더 찾아보자! 네 쌤! 우리 토쪽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줘서 고마워하는 친구가 많아! 맞아요! 저한테도 용기를 주셨잖아요! 맞아! 난 너희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! 최선을 Rest 제목해봐! 지금 변화로 수 Omar 집에 관심이 안 돼 这样 선생님! 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? 김말이 생략합니다. 모두 잊으세요. 내 앞에 있는 천재 박사님의 안내를 받아 지금부터 순위 근사고침 괴물을 넣어 얼굴 있습니다. 이름 있습니다. 잊을 수 없는 와랄라 지구 대구 습땅! 이번 우승인의 공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건드릴 겁니다.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뱉은 말들은 상대방의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늘 걱정했던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었던 거죠. 어쩐지 너무 질려서 막 아프더라고요. 아니야! 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! 그러니까 나도! 벌써 세 사람이나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.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을 잊어버렸다. 우리는 승리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. 나는 이웃을, 친구를, 선생님을 꼭 다시 되찾을 거다.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강해져야 합니다. 아프디! 내 벙수님! 너도 그럴거지? 벙수야! 네! 저 더 강해질게요! 어? 뭐어? 엘지는 애초에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난 건 저기 저 두 번? 아 그럼 어떡하죠? 우수인을 막아야 하는데 이거 엘지리쳐 어? 어? 우주인은 그 괴물의 모습이 아닌 이웃의 모습으로 마음에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봉지아 관심 있어 없어? 없어 한 말고 어? 뭐? 관심? 관심 있지? 너 누구야? 엄마 가짜 맞지? 아이 박사님이 전화 안 받으셔 임남아 어? 선생님 뭐야? 뭐야 여기에서? 야 임남아 물건 누구 왔다며? 봉자? 지금 봉자가 귀엽다는 거야? 그 바보 같은 이 봉자가? 어? 이게 나 무슨 짓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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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